한 번 잡으면 돼요 카타나 한 번 위력을 봐야지 개야개 피 빠지는거 봐 아이씨 오 쓰란얘기야 말란얘기야 금방 잡겠다 금방 잡겠습니다 시카게 서브한테 별로 안좋아 드디어 사는 것인가? 됐군 나머지 약사고 수리해주고 아 여기도 혈적 넣어줄까? 치칵해 24 25 24 25가 제일 높지 어 27 이게 있네 아 29 18 34 22 룩달을 바꿀 시간이야 거세병 같애 거세병 같애 거세병 아 이런 제게 네 자 이제 어디로 가야됩니까? 빨리 빨리 알려줘 어디로 가야됩니까? 어디로 가야됩니까? 방금 초대장 받았는데 그 초대장 받고 어디로 가야돼? 아는 사람이 없나? 아 그러면 아까 거기 다 안 놀았었어요 패성, 카이너스트 주소 싸움됩시 슈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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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 지흥시 타이옥시 바 쓰 Orion 구경 여기가 저 벼룩같이 생긴 애들이 엄청 짜증나는데 아 아 벼룩 다리 공격이 장난 아니야 저 앞에 있는 벼룩들 저 뱀도 있네? 저 아래로 가봐야겠다 어? 뭐야 이거 어? 적금 적금 하나 들었다 야 아이씨 저기 있는 벼룩들이 저거 엄청 세 저거 온다 온다 벼룩 온다 나 왜 방금 소울을 왜 줬지? 뭐 땜에? 아이씨 어 뱀 더럽게 맞네 아이씨 아 계속 나와 뱀이 아이씨 이 집 이 집 벤덩 아 또 나와 또 나와 흐흐 또 나와 흐흐 아 또 나와 아, 이걸 먹으려고 내가 개구생을 했더니 여기는 길이 없고 폐성에 들어가서는 다 돌아왔고 벼룩들 메르고 유모? 유모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쪽에 길이 있나? 어, 이, 저 벼룩이 장난 아니에요 이 벼룩이, 저거 일로와 아, 야! 아, 야! 이쪽이 아직 마지막으로 안 가본 길인데 동굴 같은 거라도 있으면 내려가겠는데, 내려갈 의미가 없어요. 동굴 같은 게 없어요. 없죠? 여긴 아니야. 길이 없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뭐야? 안 가죠? 숨은 거리 야하굴? 여기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금방 엔딩 볼 것 같은데, 금방 볼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야하굴 숨은 거리 거긴데, 여기 보스 잡은 데 아니야. 여기로 가보겠습니다. 오른쪽 계단? 오른쪽 계단? 여기 보스 잡은 데야 그 턱이, 등치 큰 막 똥물 뿌리는 애. 여기 할아버지, 총 쏘는 할아버지 있고. 여기 할아버지. 너로 지군이 너네네. 제발 이쪽으로 안가본 것 같다 이쪽으로 갔었나? 여기다 갔었어 동글동글돌 예민펜가이 감상합니다. 밈 쏘는 데 여기가 빔 쏘는 데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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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빔 쏘는 데 라고 거미가 빔 쏘는 데 여기가 빔 쏘는 데 라고 저 앞에 가면 빔 쏴 저..저..저기 매달려있는 애가 저거 쟤가 빔싸 여기서 어떻게 해? 난간중에 떨어지는 데가 있다고? 여기 애들 무한젠이라서 빨리잡아야돼 오우어씨 이제 막하면 안되겠다 여기서부터 여기 근처에요 여기서부터 막하면 안되겠어 오우 유다이 오랜만에 봤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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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전에 여기서 죽었거든요? 여기서 왼쪽 계단 위로 올라가야 돼? 아니면 오른쪽 계단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빔 쏘면 왼쪽 계단 위로 올라가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은 그냥 저거고 왼쪽 계단 위에서 가운데 이쪽으로 이쪽으로 여긴가? 아야야야야 밀지마요 밀지마요 아 얘가 쏘는구나 뭘 들고 있는거야 이러면 여기서 아래로? 여기 아나본데 맞아요 쟤 안해본 곳이야 안해본 곳이야 안해본 곳이야 톡토르 토니크룩스 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라고? 철창 안에 열쇠가 있다 이쪽에서는 열리지 않는다 아 저 위에서 저 아래로 떨어져야 되는구나 다시 돌아와야겠네 어? 여기 아 다 어디 가셨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상층 열쇠 어, 상층 열쇠 어, 상층 열쇠 자, 이제 어디로 갑니까 열쇠를 얻었습니다 야, 여기는 진짜 찾기 힘드네 대성당? 대성당으로 저기 포탈 타면 돼요 옆으로 구른다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옆으로 구른다님 나 죽을뿐 불쌍 우우우우우우웅 고원 우우우우웅 저기 보수방 들어가다 뒤치기 한 번 나간 적이